1.6 터보 가솔린 포 다블리디의 선택한 옵션 활용법과 운전모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 베끼고 광내고 옷도 입히고 출생신고 타고 주인도 알아보는 센스도 가졌습니다 알아서 인사도 합니다 지금부터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요 아 차 문 열고 의자 조정 해보고 바로 선택한 옵션 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조정은 전동식과 수동식을 개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번째 선택한 옵션 활용법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부분입니다 천장에 있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능합니다 두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저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하니까 몇번을 누르셔요? 하고 넣으죠 다시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고속도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하니까 몇번째 항목을 선택하라 세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자기가 알아서 엘시디 창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냐 일반도로냐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선택하는 옵션 활용법 오토홀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홀드 기능은 한마디로 사이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시동을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 그러면은 대기상태로 됩니다 지금처럼 흰색으로 오토홀드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능이 작동을 하는거고 지금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해제가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으면은 흰색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대기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터홀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주행중에는 버튼을 누르셔다가 대기상태로 되었다가 필요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토홀드 기능 같은 경우는 주차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택한 옵션 활용법 세번째로 경사로 조속주행시스템작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로 조속주행시스템작동을 하실려고 하면은 전자시큐어 보드에 있는 버튼을 먼저 누르시면은 계기판의 왼쪽에 보시면은 초록불로 들어옵니다 저러면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구요 이 기능을 이용하실려고 하면은 60킬로 이하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속도가 4킬로에서 40킬로를 지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경사로 조속주행 모드가 해치가 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평지에서도 경사로 조속 모드가 해지가 되는데 지금 해지가 되었죠 평지에 가면은 일정한 각도가 없기 때문에 해지가 됩니다 다음은 언덕길, 눈길, 모래길, 흙탄길 등을 이용하는 사륜구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길, 눈길, 그리고 바닥이 흙탄길입니다 이 길을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오른쪽에 저 초록색이 들어와 있죠 저것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눈길을 산길을 걷더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위에 주차할 때도 아주 내비게이션, 멀티네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좌우 측방 전후방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들어가기 전에 조명 시스템 개별적으로 되고 그리고 천장에 있는 버튼 하나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2열에 있는 전동 실내등 2개까지 4개를 한꺼번에 온오프가 가능하던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주행 모드 시스템 드라이버 모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노말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기능까지 첫번째로 에코모드입니다 에코모드는 차량의 엔진, 변속기 제어를 통해 연비를 향상시키는 모드입니다 어디까지나 좀 비용을 절감하다 이런 차원이죠 엔진이나 변속기 모드가 연비 우선 행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가속 등의 연비 악화 주행이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에 실제로는 방해가 됩니다 가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을 못하게 됩니다 에코모드를 선택을 해서 운전을 쭉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차가 사실 잘 안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비용을 절감하고 연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이 기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려야 할 때 잘 못 달리고 액션을 밟았을 때 힘을 한꺼번에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전을 하기에 편안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래도 많이 애껴야 된다 연비를 절감해야 한다 하고 생각할 때는 에코모드 선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모드로서는 실제 운전을 할 때 급하게 가야 되는데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비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은 연비 테스트까지 해보지는 못하고 운전 상태에서의 승차감 만 저는 오늘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액셀을 밟았는데 안 나가면 답답하잖아요 에코모드에서 이렇게 답답함도 있지만 에코모드를 절대 써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라든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절대로 에코모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버 모드 두번째 노말모드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말모드 운전때 차분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다 그냥 집에서 베란다 테라스에 나왔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성차감 굿입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은 연비를 따지지 않고 성차감 부분만 테스트합니다 노말모드에서는 정말 평범한 것이 일상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이 최상이다 이런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정말 좋네요 운전은 노말로 해야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두 가지 테스트가 남아있습니다 노말모드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아늑합니다 그냥 일상 도로에서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노말모드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운전하시면 되는데 더 이상 다른 운전모드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노말모드인 것 같습니다 방향도 전환을 해보고요 여러가지를 테스트 해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엑셀도 밟아보고 그래도 운전할 때 쭉 잘 나갑니다 푹푹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없고요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노말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주 좋아요 도심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세단의 비교를 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조용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 노말모드가 최고이다 상식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달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모드가 있을지는 다음은 스포츠 모드가 도전을 합니다 스포츠 모드 말이 벌써 다릅니다 뭔가 스포티하고 뭔가 스트롱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어떨까 조금 있다가 말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소음이 있어요 평상시에 갈 때는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엑셀을 한번 밟아보니깐 엔진 부분하고 밑에 차량 밑에서 들어오는 뭔가 소음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운전은 참 우수하고 잘 갑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훅훅 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속도를 좀 더 내보겠습니다 스포티한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과연 스포츠 모드에서는 연비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차감은 어떤까 엑셀을 밟아보니깐 금방 올라갑니다 역시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핸들링이라든지 엔진 변속기가 뭔가 스포티하게 주행을 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일정한 시간까지 페달을 떼서도 그 가속했던 속도를 유지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훅훅 나가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네요 그런데 약간 엔진 밑에서 쑥쑥 소리가 올라오고 훅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갱쾌하면서도 춤추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역시 스포티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꺼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비가 많이 든다 아무래도 훅훅 나갈 때는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두번째는 도심 주행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는 한마디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쭉 기능이 뽑아 가지고 그대로 해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평상시 운전자의 습관이 아주 좋지 않았나 봅니다 운전자가 전데요 스마트 모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평상시 운전을 했나 할 정도로 스마트 모드에서 스마트한 센스가 제의 운전습관을 잡았던 것이 제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테스트할 때는 이 스마트 모드는 절대 테스트는 안 되겠다 일단은 선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가 무거워요 평상시 저는 평균적으로 속도를 좀 내서 달리는 그런 주행 스타일인데 속도가 안 나와요 굉장히 액셀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직하다는 뭔가 앞에 꽉 맞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 모드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엔 저희 운전습관이 스마트 모드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운전모드 4가지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제가 운전모드를 4가지를 쭉 시간을 두고 운전을 해보고 주행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운전모드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것은 노말 모드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좀 달려야 할 때는 스포츠 모드도 아주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모드는 에코나 스마트보다는 연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비가 과연 노말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떻게 많이 증대하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성차감 부분만 4가지 모드 중에서 다뤄봤습니다 성차감이 가장 좋은것은 노말 모드 두번째는 스포츠 모드 세번째는 스마트 모드 마지막으로 에코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올뉴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 선택한 옵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통합 주행 모드 시스템 4가지 형태를 둘러봤습니다 다음에는 연비 부분과 차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